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것은 공작 정치 공작 혹은 조작으로 통한다 그렇게 격언을 만들더라도 크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을 보나 뒤로 보나 밑으로 보나 위로 보나 진실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탄성이 매일매일 절로 흘러나옵니다. 10월 21일자 동아일보에는 독재의 모습을 드러낸 문재인의 검찰개혁이란 송평인 논술위원회의 갈름이 실려 있습니다. 결론 부분 딱 한 부분을 제외하면 시국진단과 전망은 제가 갖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차이점입니다. 송평인 논술위원과 제사에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송평인 논술위원회의 주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파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해서 법원과 검찰에 남아있는 삼별초 같은 저항세력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들의 입장에서 행사사법체제의 장악이 완성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치가 파괴되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의 글의 말미에를 장식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행사사법체의 장악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치가 파괴되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송평인 논술위원과 제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송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가정문입니다. 그때서야 법치가 파괴되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저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인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굳이 차이를 들자면 결론은 같지만 송의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뭐뭐 하면 그러나 뭐뭐 하기 전이라도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차이입니다. 시점 차이지만 결론은 결국 독재로 간다는 것이죠. 독재로 갔다는 것이고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작과 공작 모험집입니다. 그의 글을 해부해서 몇 가지 핵심 메시지로 잘라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조작은 운동권 출신들의 특기고 장기고 강점이다는 것이죠. 조작이 특기라는 겁니다. 송평인 논설비원의 주장입니다. 끈도 안 되는 것을 마치 끈인양 취급해서 공작하는 것은 운동권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힐 때도 그렇게 했고 검찰총장에까지 성장시킨 윤석열을 쫓아내리는 지금도 그렇다. 저의 해설은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조작과 공작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는 거죠.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처럼 앞으로도 올해와 내년이 다를 것이다. 더욱더 옥죄일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조작은 그들에게 일상이다. 조작은 그들에게 일상적 일이다 이야기. 송평인 논설비원의 주장입니다. 기껏해야 사기꾼의 함정에 빠져 취재윤리를 어긴 사안에 여당은 검은유착 채널A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다. 그러나 검은유착은 없었다. 검은유착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는데도 성과 없이 수사를 끝냈으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그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관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해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했다. 이것만으로도 법무의 정상적 운용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저의 해설은 모든 것을 권력유지와 강화를 위한 조작과 정치공작의 소재로 활용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심지어 표류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조차도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일종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조작에 또 다른 동력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평인 논설비원의 주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방역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마자 새로운 공세가 시작됐다. 여기서 공세는 저는 조작으로 해석했습니다. 라임펀더 사기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 입장문을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김봉현 전 대표의 법정 정언에도 불구하고 성력 없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전의 처신에 비해서 전혀 뜻밖이었다.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송평인 논설위원의 언론인들의 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김봉현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력 없는 수사 지시 이후에 화살을 야당 정치인들과 검사들로 돌렸다. 실은 성력 없는 수사 지시가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서 미리 전해 듣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 중요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성력 없는 수사 지시가 미리 옥중 입장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이후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김봉현 전 대표의 입장문을 그야말로 저료의 기회로 삼아서 눈에 가시같은 것들을 싹 썰어버리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권력장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주장은 두 차례 인사를 통해서 애완검사들과 정권의 눈밖에 날 것이 두려운 초식검사들로 검찰이 채워졌다. 그러나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를 따르는 좌천된 검사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들마저 제거해야 죄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계급의 등장이 가능해진다. 죄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계급의 등장은 이들을 제거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추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탈영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죄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계급의 등장에 더 가까워졌다. 공수처가 출범해서 법원과 검찰에 남아있는 삼별초 같은 저항 세력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행사사법체제의 장악이 완성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치가 파괴되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모든 우익전체주의 우익파시즘과 좌익전체주의 좌익파시즘 모든 독재의 공통점은 그 색깔이 붉은색이든 푸른색이든 간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특권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등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독재는 귀결점,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특수한 특권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권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독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끼리 누릴 수 있는 우리끼리 향유할 수 있는 우리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독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목적지라고 볼 수 있겠다. 이미 우리는 눈앞에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격업임. 등장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들에 속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계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계급의 뻔뻔한 언행을 우리는 자주자주 목도하게 됐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이미 특수계급, 특별한 계급이 이 땅에서 우후죽순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독재로 가는 겁니다. 자유, 정의, 진리, 평등 이런 것은 그냥 말로 내세우는 것이고 가장 중심이기에 본질적인 것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계급을 만들어낸 그리고 그 계급들이 뻔뻔함과 오만함과 후한 무치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는 결국 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재의 지향점은 결국 특수계급, 특근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